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멋진 패션으로 오셨습니다. 사진촬영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들이 킹키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도를 딱 바꾸시자마자 아주 늠름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우리 이렇게 많은 취재진 여러분께서 걸스오파이어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이분들께 첫방송을 기대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킹키님만의 포즈를 하나로 좀 대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퍼포먼스에 출중하신 분이니까 제가 기대를 양껏 하면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근데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야 뒤에 분들도 부담을 아 그럼요. 네. 부담을 더 받으실 겁니다. 네. 뭘 하실까? 와아아아! 오! 과연 킹키씨입니다. 어떤 심사평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사로잡으실지 기대가 되면서 무대 아래로 모셨다 잠시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역시 무대 중앙에 서셨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킹키님께 포즈 부탁드렸을 때 저랑 눈이 마주치셨어요. 씩 웃으셨는데요. 영케이님은 어떤 포즈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거 하셔도 되고요. 킹키님 따라 하셔도 되는데 네. 역시. 그렇죠. 하트. 회전하면서 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자. 육각형 아티스트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육각형 그 자체인 우리 데이식스의 영케이님은 또 어떤 심사평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잠시 뒤에 인터뷰에서 또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사진 스팟. 저기 저희 T자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쳐다보신자마자 시선을 피하셨는데 지금 뵙지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와. 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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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코님의 하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사진 멋지게 찍어주시고 멋진 글들도 써주시기 바라면서 부표적인 개코씨를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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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